과제, 지역 행사에 대한 정보 묻기 듣고 따라 하세요. 저기 좀 보세요.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. 시민의 날 행사요? 그게 뭐예요? 전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요.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 체육대회, 노래자랑 등 여러 행사가 열려요. 저기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품으로 텔레비전을 준대요. 정말 텔레비전을 준다고요? 그럼 저도 한 번 나가봐야겠어요. 어, 자선바자회도 있나봐요. 자선바자회라고요? 그건 또 뭐예요?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싸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거예요. 안 쓰는 물건을 팔 수 있다고요? 저도 집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는 김에 안 쓰는 물건을 좀 모아보아야겠어요. 그럼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? 그래도 애들 안 쓰는 물건을 씁니다. 실제로 정리하는 개 받아보았에 따라서 좀이나마 도움이 되겠죠? 그 얘기를 한 yerde. 오, 남은 한국이 일어서서 좀이나마 도움이 되겠죠?